효과가 좀 덜한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약발이 잘 들어 안 들어 침대에서 보고 있다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의 김진호입니다 탈모 치료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는 탈모 치료 팩트폭격 시간입니다 탈모 치료 팩트폭격 탈모약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탈모약이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테리드 프로피시 아부다트 그리고 이제 미녹시딜류가 있는데 DHT라는 물질이 줄어서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테리드 효과가 나는 건데 DHT 자체가 원인이 아닌 탈모의 경우 혹은 수용체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좀 덜한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약발이 잘 들어 안 들어 미녹시딜 같은 경우도 미녹시딜 설페이트 성분으로 전환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전환되는 효소가 부족하면 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안 먹는 것 보단 나요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공부 안 하는 것 보단 났듯이 안 썼으면 전 더 빠졌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탈모치료 팩트폭격 히힛 히힛